롱한 교수님 이런식으로 너무 잘한거같아요 김치맥 생각하셨나요? 불만하고 이제 제가 다 뭐고 살 수 있어요 술 드실 때는 또 나마코별에서 또 말씀하시고 굉장히 늦긴다 그죠? 이 부채의 죄를 모시고 마음속에도 저를 데려다 주게 하시고 넙다 주게 마시고 따뜻하다. 그런 좋은 기운을 내는 그런 부채전에 대해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채전을 벌써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에 에어컨보다 부채가 있으므로서 우리의 전통보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시회보다 보이려고 대해서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고맙고 꼭 참여하려고 부채가 이게 많이 안 팔렸었던데 생각보다 배웁니다. 정말 이 전시회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계속 영원히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긁어주세요. 아홉. 그래도 그러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식당은 이렇게? 네 미조리찜 찜찜이십니까? 맛있는거 준비해가지고 미조리찜 미조리찜